많은 분들이 딱 비만? 병? 비만이 가져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유방암이나 대장암, 지방암, 프리메기염, 고파진.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없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. 아무튼 우리의 고민을 날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, 선생님? 완전 한 방에. 한 방에? 네. 이 안에 미라클 푸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이 안에 바로. 저 생각엔 이건 다이어트 박상이 아니고요. 살찌는 다이너마이트 박상. 여러분,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